이가영의 연구는 거의 20점 치란 핀 사용 생각하면 될까요? 준비하겠습니다. 멈춰주세요. 120m 남아있죠. 오 이가영 다시 한 번 버디 기회.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자 이가영 선수죠.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6점 차. 그러니까요. 완전히 달아날 수 있는 위치예요. 오르막. 오늘 버디율 50%입니다. 홀의 오른쪽 안쪽입니다. 오 이가영. 이거 한 바퀴 이상한 동거 아닌가요? 완전히 돌았죠. 왼쪽으로 가서 돌아서. 여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. 생각보다 임팩트 순간이 약간 엎어맞았어요. 오 이가영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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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